도와요.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없죠? 김상배 몇 미터 앞에 놔두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몇 미터 앞에 놔두고.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보고 지을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몰아설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 놔두고. 박엘람씨. 장현정씨 박엘람 선배님. 버릇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버릇이요? 사람 내지는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오면. 사랑. 사랑. 하리을 발음을. 경상도 발음이 돼서 이형 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 사랑 이렇게 하면. 이만규 씨 잘 안 돼요? 네? 사람 해보세요. 사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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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꼭 말 안 되는데. 한때 왜 시켜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박상철 무조건. 박상철 무조건. 나의 사랑. 딱. 몸. 고생. 우리. 우리. 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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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날을 부리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듣고 사이야 대평양을 건너 개소양을 건너 윈도양을 건너서라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거야 무조건 달려갈거야 이정수 자 이번에 다시 우리 박일남씨와 하완나씨입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몸종 힘이 한 장망 아, 하완나 씨가 웃네요 이러다, 이러다 잊어버려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너는 몰라 너무 몰라 사랑을 안 돼, 너는 네 눈대로 떠날 수 없어 끝낸다면 내가 끝내 기억해 잘못이었어, 나를 떠난다